네, 자기가 모인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나온 완성된 목걸이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청구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런칭을 할 거잖아, 친구들? 소녀 공방이 가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네 명이서 이런 악세사리를 만들기로 했잖아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저희가 만든 아이템의 주요 타겟이 정해야지 가격대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10대 후반? 10대 초반? 사실 여자면 다 되는데 그래도 굳이 주... 이거 좋아할 사람들은 10대 후반, 10대 초반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하고 했던 게 목걸이 아니면 초코? 맞아 맞아 팔찌 반지반이 한번 있었지만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요 초커 초커가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목걸이도 대중성이 있잖아 대중성 있는 게 목걸이인데 요즘 초커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평범한 일반인이 다가속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시장을 돌아야 확 정해지지 않을까? 맞아 맞아 가까운 동대본 만져?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참이랑 고리 그 다음에 고리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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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 같이 살면 예쁠 거 같지 않아? 예쁘다 이거 있으니까 짠! 이런 거에다가 진짜 귀엽다 이렇게 3개 같이 살면 예쁠 거 같지 않아? 예쁘다 이거 있으니까 진짜 시장주사 나오는 거니까 확실히 뭔가 전에 보이는 거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본배무 시장주사에 돌고 왔었잖아 이게 우리의 노력이 걸렸나요? 목걸이 목걸이가 더 이쁘게 오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어려워 요즘 목걸이도 유행이 길게 늘어뜨리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심플한 게 다시 유행이 오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 이런 참으로 하나씩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맡기는 게 낫겠다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게 사실상 이런 애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가서 살 수 있잖아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펜던트로 만들면 이쁠 것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나는 이미 생각해놓은 거 아니었어? 최근에 촬영장에서 롤러스키트 신었는데 그 롤러스키이 핑크색이었거든? 그롤러스키이 핑크색이었어 내호 이렇게 그거 너무 이뻐 저한테 먹고 싶은 거 하나씩 해볼까? 햄버거 햄버거 진짜 이쁜 것 같아 햄버거 같은 거 핏짱한 거 리안이 언니 샌드위치이나 햄버거 왜 이렇게 포개진 거 예쁜 것 같아 점점 우리 아이덴티티가 텐터 쓰고 있어 이렇게만 되면 진짜 완벽한 거 맞아 잘 될 수 있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진짜 안 맞는다 우리 이름도 소개해주세요 이랬다 나 진짜 착해 나 진짜 착해 나 진짜 롤러스키이 핑크색이었어 야! 아니 이거 무슨 홈쇼핑하냐고 예! 나오고 여기 이제 띄어주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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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김빵 빨리 구해주세요 특가상품 보고 걸고 룩으로 판매는 엔픽 믹샵 1층에서 열 가지 참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거나 나왔으니까 이제 저 먼저 빨리 가볼게요 어 그래 열심히 하고 안녕 와야되고 어 와야되고 와야되고 진정성과 김진경의 롤링 햄버거 와야되고 정호연과 황태원의 롤링 햄버거 예스 우리가 다 보고 풀어요 왜 훨씬 웃었어 아니 와야되고 진짜 날씨였습니다 리듬의 롤링 햄버거 Q. 주인 NEWS 반갑습니다 예, 끝난다!!! 안녕하세요 머리쪽도 떼고 저희 드디어 모든 촬영이 끝이 났어요 맞아요. 지금 진경씨하고 세훈씨가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희 둘이 나면서 폭풍에너지로 촬영을 끝냈습니다! 요 목걸이를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보그걸구어로 부록에서 롤러와 햄버거가 있습니다. 롤링 햄버거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베스밀툰 밀샵에서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롤링 햄버거! 롤링 햄버거!